눈, 눈. 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,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을 상이에요. 아, 질투? 그러니까 되게, 되게, 어디 없는 페이스죠. 알죠? 자기 자신도 알죠? 그 필릭스 씨는 자기 자신이 잘생긴 걸 아시나요? 아니, 이게. 얘의 생각이 궁금하다. 왜 말을 한 번에 해? Yes or no 딱 이것만 얘기해. Yes or no. No라고 하면 진짜 가식 얘기야. Yes. 그렇지, 아니니까 그 잘생긴 각도를 알고 카메라에 딱 비추면, 눈을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지. 그래, 예스라고 할게. 나는 일단 형의 몸. 아니, 몸이야. 몸 만들면 되는 거고. 너 나처럼 몸 큐야. 너 스테이 싫어해. 이제 그런 목소리도 하나 있고, 실력도 하나 있고. 와, 또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네. 목소리? 목소리 형은 다르잖아. 야, 네 목소리가 훨씬 맛있지. 나는,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. 너 목소리는, 난 목소리만 내도. 와. 나는 여기에 스킬을 넣고. 와. 해야지. 와.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은, 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타고났어. 거기에 솔직히 느낌까지 낼 줄 알고, 랩도 잘하고, 너가 날 부러워할 건 아니지, 목소리는. 눈년 Sylvia esses. 난 직업 Americaرب시